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 연구자를 위한 논문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학위논문 작성법과 더불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데 유용한 프로그램 등 학위논문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논문이란 무엇인지, 논문을 시작하기 전 준비,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논문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이란 해당 학문 분야에 본인이 연구한 결과를 공표하는 학술적인 글입니다. 논문은 일상적인 글쓰기와는 다르게 일정한 형식과 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격식체와 문어체를 사용합니다. 학위논문은 연구자 혼자임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되는 글입니다. 연구자는 지도교수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해당 과정에 부합하는 수준의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학위논문과 소논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작성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위논문은 학위취득이라는 보다 확실한 목표가 있고, 소논문은 해당 학문 분야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작성하는 논문입니다. 불량은 학위논문이 약 100쪽에서 400쪽으로 많은 편이며, 소논문은 20쪽에서 40쪽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형식은 학위논문의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소논문은 해당 학회와 학술지의 규정에 따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위논문의 평가자는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으로 위축된 교수이고, 소논문은 학회에서 위축한 심사위원 3인에서 5인이 맞게 됩니다. 학위논문에서는 심사자를 공개하고, 소논문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논문의 공개 방법 및 시기 역시 다릅니다. 학위논문은 졸업과 동시에 소속 학교에서 공개하며, 원문은 본인을 동의하에 공개됩니다. 소논문은 학회의 규정에 따라 해당 후에 게재된 다른 논문들과 함께 공개됩니다. 다음은 좋은 논문이란 과연 어떤 논문일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기존의 생각을 잡습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신선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 논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류 없이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해야 하고,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자료보다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참고자료를 정확한 형식에 따라서 인용하는 논문이 좋은 논문입니다. 또한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글을 편집하는 것도 내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족성을 생각하여 글을 편집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논문을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작성의 흐름도입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선 가장 먼저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본인의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하며, 이후에는 제출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각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 구상 단계입니다. 주제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이후에 논문 쓰기가 쉬워질 수도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제를 잘 고르는 것이 논문 작성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본인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어렵거나 규모가 큰 주제는 피하고,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제를 선택할 때 본인의 흥미뿐 아니라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는 것이 논문을 쓰기 시작할 때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주제를 결정할 때 무엇보다 이것이 새로운 주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웬만한 주제는 다 연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하여 앞서 연구된 주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연구되었던 주제라면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주제라도 다르게 연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존의 유사한 주제에 논문이 없다면 그대로 구체화하여 논문을 시작하면 됩니다. 주제를 결정한 후 논문 작성에 앞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계획서란 연구 수행 이전 단계로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주제, 목적, 내용, 방법, 의의 등을 압축하여 설득력 있게 작성한 글입니다. 연구계획서는 본격적인 연구 수행의 시작이지만 공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압축성, 명료성, 구체성이 요구됩니다. 연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연구 제목, 배경, 목적 및 의의, 선행연구 검토, 연구 방법, 연구 대상, 가상목차, 참고문화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작성할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선행연구조사입니다. 선행연구조사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주제에 대해 간략히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연구에 필요한 주요 개념들에 대하여 파악을 하며, 2단계에서 연구자는 본인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전 주제구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선행연구조사는 중복연구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선행연구조사 시 인터넷 기사나 신뢰성이 없는 글보다는 권위있는 연구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초기의 연구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료들을 그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명확히 수렴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선행연구는 단순한 자료도사가 아니라 연구를 하기 위한 사전조사이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맹목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행연구조사까지 마쳤다면, 이제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할 차례입니다. 논문을 쓰면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학술 웹디비는 국내외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원문 또는 서지 정보를 제공하지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검색 포털은 구글 스칼라나 네이버 학술 정보 등이 있는데, 가장 방대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신뢰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신뢰성이 높은 학술 자료들을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내에서 도서관의 구독 전자자원들을 이용할 때는 IP 인증이 되기 때문에 로그인 없이 바로 원문 이용이 가능하지만, 교회에서 이용할 때는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이는 자물쇼 아이콘을 클릭하면 로그인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마이아 웹과 동일합니다. 로그인 한 후 검색창 위쪽에서 통합 검색, 소장 자료, 전자자료 탭 중 선택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소장 자료와 전자자료 탭을 선택하면 우측에 상세 검색 버튼이 보입니다. 상세 검색 화면입니다. 자료명, 저자명 등 여러 키워드를 조합하여 분리한 연산자로 검색할 수도 있고, 자료 유형, 연도 등 다양한 조건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검색 결과 내에서 소장 기관, 컨텐츠 유형, 발행윤도, 주제 등 여러 조건을 제한하여 재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자자료의 경우 Full Text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바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검색 메뉴 중 전자자료 검색을 선택하면, 전자 저널, 학술 WebDB, VOD, e-book, 명지학위논문 발간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술 WebDB를 선택하면,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WebDB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보면 국외, 국내 자료로 구분이 되어 있고, DB명과 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매뉴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그 중에서 어떤 DB를 이용해야 내가 원하는 자료를 더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제별 DB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메뉴 중 전자자료 주제별 안내를 보면, 각 주제 분야의 전자자료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DB 이외에도 유용한 정본들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KCI입니다. KCI는 한마디로 논문 간 인용관계 분석 시스템입니다. 인용지수는 논문의 활용도와 가치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KCI에서는 주제별, 학술지별, 논문별, 연구자별로 인용 정보를 제공하며, 인용 횟수 상위 논문 정보도 제공합니다. 참고하면 양재를 자료로 수집할 때 유용합니다. 국내 4년제 대학 소장 자료 통합 검색 플랫폼인 리스입니다. 국내 대학 도서관의 자료 복사 및 대출 서비스와 해외 전자전월 이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DB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에서 제공하는 시간대별 무료 이용 DB입니다. 소속 기관에서 구독 중인 자료라면 당연히 시간대에 상관없이 무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료의 경우는 다음 시간대에 리스를 통해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예외도 있으니 DB를 확인하고 활용하면 됩니다. 비록 시간대가 제한되어 있지만, 도서관 구독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검색 포털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색 포털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포괄하여 검색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글 스칼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손쉬운 검색으로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스칼라는 저작물 인용 추적이 용이하며, 알림 구독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내 계정에 소속 도서관 정보를 입력하면, 구독 DB 원문까지도 구글 스칼라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학술 정보도 많이 이용하는 검색 포털 중 하나입니다. 임팩트 팩터 계산계가 적용된 인용 정보를 제공하며, 학문 분야별 논문 발행 및 인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키워드별 연구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네이버 학술 정보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정보원들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엔 그 정보원에서 더 정확하게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색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영어의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그리스 문자를 입력할 때는 다음과 같이 발음 표기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를 이용한 검색 방법이 필요합니다. 와일드 카드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리언 연산자입니다. 불리언 연산자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정의시켜주는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인데요.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이 불리언 연산자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리언 연산자는 다음과 같이 AND, OR, NOT 세 가지가 있습니다. AND는 그리고라는 뜻이죠. AND 연산자를 사용하면 두 키워드를 모두 포함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일반적으로 띄어쓰기를 하면 대부분의 포털은 모두 AND로 인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한 칸 띄고 서비스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도서관 AND 서비스가 되어서 도서관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검색 결과를 더 특정짓고 싶을 때 또는 더 좁히고 싶은 때 사용하면 됩니다. OR 연산자는 두 키워드 중 하나라도 포함된 결과를 모두 보여줍니다. 유의어까지 놓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OR 연산자로 검색을 하면 키워드 중 하나라도 포함된 것은 모두 검색되기 때문에 AND 연산자와 달리 검색 결과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NOT 연산자는 뒤에 오는 키워드를 제외하는 연산자입니다. 불필요한 검색 결과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검색 결과를 좁히고 싶은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이용가치에 대한 해외선행 연구를 검색하고 싶을 때는 불리한 연산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검색하고자 하는 주요 키워드를 선정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경제, 이용가치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해외선행연구이기 때문에 영어로 변형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4th Industrial Revolution, 경제는 Economy 또는 Finance, 이용가치는 Utility Value 또는 Worth가 되겠습니다. 이걸 불리한 연산자로 어떻게 조합하면 될까요? 우선 동의어들은 모두 OR로 묶으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모두 검색이 됩니다. 이때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괄호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AND로 키워드들을 묶습니다. 만일 불필요하게 검색되는 단어가 있다면 NOT 뒤에 덧붙이면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절단검색입니다. 절단검색은 어미가 변형된 키워드를 모두 검색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주로 별표를 사용하고 영단어는 어미가 변형된 형태가 많다 보니 절단검색은 한글 키워드보다는 영문 키워드 검색을 위해서 고안된 검색 방법입니다. 예시는 Environment로 들었습니다. 끝에 별표를 붙여서 검색하게 되면 Environment, Environmental, Environmentalism 등 어미가 변형된 다른 단어들 모두 검색 결과로 도출됩니다. 다음은 구문 검색입니다. 구문 검색은 큰 따옴표 안에 검색하고자 하는 구문을 넣어서 통째로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연산자가 포함된 문구를 검색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연산자를 연산자로 인식하지 않고 문구의 일부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밑에 예시를 보겠습니다. 도서관 서비스를 큰 따옴표 안에 넣어서 검색하면 이 도서관 서비스를 하나의 구문으로 보기 때문에 앞뒤 순서가 바뀌지 않고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crew&WareFair 같은 문구를 검색할 때도 이 구문 검색을 사용하면 End를 연산자로 인식하지 않고, Screw&WareFair 안은 하나의 문구로 인식합니다. 마지막으로 Wildcard입니다. Wildcard는 물음표와 Shop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음표는 하나의 스펠링을 임의로 대신하는 역할이고, Shop은 하나 이상의 스펠링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절단검색과 마찬가지로 영단호 검색을 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해야 할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구성요소들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반이다. 그만큼 제목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제목은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과 중요한 키워드들을 담아서 제목만 보고도 연구 목표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을 작성할 때의 팁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간결해야 합니다. 또 논문의 제목은 웬만하면 명사형이 아닌 명사로 끝냈습니다. 뭐뭐함, 뭐뭐임 같은 명사형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만일 제목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길다면, 부제목을 달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논문을 시작하기 전이나 서론을 작성한 후 또는 결론을 작성한 후 한 번씩 제목을 붙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좋은 제목의 예시입니다. 추상적으로 세포에 관한 연구라고 끝내기보다는, 지벨렐린이 옥수수 세포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담는 것이 논문의 내용을 짐작하기에 좋습니다. 부제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 제목에 다 담지 못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필수는 아니고 선택적인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연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밝힙니다. 그냥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무엇을 대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목적으로와 같은 문장 구조를 사용하여 제목의 내용을 구체화해줍니다. 좋은 부제목이 예시입니다. 왼쪽은 부제목 사용 없이 제목으로 모든 내용을 담은 것이고, 오른쪽은 제목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담고, 부제목으로 시기를 밝혔습니다. 왼쪽이 꼭 나쁜 제목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오른쪽이 간결하고 논문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초록입니다. 초록이란 논문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추격해 놓은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논문의 내용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합니다. 독자들은 제목과 초록을 읽어본 후에 나에게 유익한 내용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영문 초록은 영어로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으로, 영문 제목과 함께 써야 한다는 점이 국문 초록과는 다릅니다. 영문 초록에 포함되는 내용은 국문 초록에 포함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영문 제목과 영문 초록을 작성할 때, 한글 제목과 초록을 낱말 그대로 하나하나 영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문헌의 표현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영작을 하기보다는, 선행연구의 영어 문헌을 통해 어떻게 표현해야 논문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전달될 수 있을지를 지향하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초록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필수 요소는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등에 해당됩니다. 초록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간결하고 정확해야 하고, 핵심 키워드를 6개 이내로 선정하여 초록의 끝부분에 주제어로 제시해야 합니다. 잘 작성된 초록은 정확하고, 자기포함적이고, 간결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비평가적이고, 조리있고, 읽기가 쉽습니다. 논문의 시작, 서론입니다. 서론은 논문의 도입부이며, 연구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 주제와 의의, 목적, 필요성, 범위, 방법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제기, 연구의 필요성 제시, 가설과 연구 전략 제시 순서로 이어집니다. 서론을 작성할 때는 과거형 또는 현재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단, 연구 목적은 현재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때는 한도 문장으로 요약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본론과 결론을 작성한 후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서론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서론을 작성할 때도, 남의 생각을 인용할 때는 당연히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논문의 핵심인 본론을 쓸 차례입니다. 본론은 자기 주장을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펼치는 부분입니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연구 결과, 연구 결과에 대한 고철로 구성됩니다. 본론을 쓸 때 주의사항입니다. 만일 약어를 사용한다면, 최초로 언급할 때만 풀어서 기술하고, 이후에는 약어만 사용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연구를 따라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의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론쓰기 팁입니다.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분석하여 전개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여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자신과 대립되는 견해가 있다면, 그 견해를 내세워서 의견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주장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긴 본론을 쓰면서 논제에서 내용이 벗어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론의 마무리 부분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 예외적인 결과에 대한 설명,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의 비교가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세운 이론과 모순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혹은 부정확한 부분이 있거나 예상과 다른 연구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 부분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은 논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서론과 이론적 배경,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얻어진 결론을 서술합니다. 또한 연구 결과의 기여도와 한계, 응용 가능성, 해결해야 할 문제, 향후 연구 방향, 기대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작성할 때는 서론에서 제기했던 가설을 논문의 최종 결과가 얼마나 잘 뒷받침하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중요하게 발견된 사실은 다시 한번 기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선행연구와 본 연구 사이의 유사성과 상의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며,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결론에서 다루지 않은 주장을 새롭게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문원 부분입니다. 먼저 표절과 인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차이는 출처를 제대로 표기하느냐 하지 않느냐이지만, 이 절차에 따라서 표절과 인용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만큼 참고문원 표기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고문원이란 무엇일까요? 참고문원은 연구에서 인용한 문원의 출처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올바르게 인용하는 것은 논문의 기본 윤리이며, 표절 문제 없이 타인의 지적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미출판물, 개인적인 조언 등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모두 참고문원으로 작성해야 하며, 일정한 형식을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처를 밝힐 때는 주의 형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내주, 각주, 후주가 있습니다. 내주는 본문 안에서 해당 인용문 바로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형식입니다.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작성을 하고, 후주는 본문이 모두 끝난 뒤 맨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줄을 다는 방식입니다. 어떤 형태를 사용해야 할지는 제출기관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해서 앞에서는 내주를 달고, 뒤에서는 각주를 다는 것처럼 형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인용한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인용할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말로 인용문을 환원하여 사용하되, 원문의 논지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에 따르면, ~~에 의하면 하는 식으로 인용하게 됩니다. 오른쪽이 그 예시입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직접 인용은 원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보통 3줄 이상은 줄바꿈을 하고 좌우 여백을 두거나, 글자 크기 및 글자체를 변경하여 인용된 문단임을 표시해줍니다. 3줄 미만인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인용합니다. 오른쪽이 그 예시입니다. 논문을 쓰다보면 다른 사람이 인용한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문헌 저자가 원문을 직접 번역했거나, 창의적으로 재해석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출처에 재인용이라고 표시해주면 됩니다. 또 동일한 참고문헌을 두 번 이상 중복 인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속으로 두 번 인용을 할 때에는 윗글, 그렇지 않으면 앞글이라고 일부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연구 주제에 따라서 웹자료를 인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웹자료는 주소가 바뀌거나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웹에 접속하여 자료를 획득한 연월일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는 정해진 양식들이 있는데요. 국제 기술 양식 중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시카고 스타일의 내주 및 참고문헌 방식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ACS 스타일은 화학 분야의 대표적인 참고문헌 작성 양식이며, 아이트리플 스타일은 공학 분야에서 대표적인 참고문헌 작성 양식입니다.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스타일의 각주 및 참고문헌 방식은 인문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양식이며, MLA 스타일은 인문, 예술 분야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APA 스타일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쓰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단행본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위 논문에서 참고문헌을 작성하실 때,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록입니다. 부록은 필요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고, 본문에서 취급하기엔 다소 번잡한 자료나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자료를 수록하면 됩니다. 부록을 작성할 때는 본문보다 더 많은 내용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을 이해하는데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부록은 통계자료, 원자료, 분석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논문을 작성할 때 문장과 어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과연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우선 논문에서 모든 어미는 다로 끝납니다. 밑에 예시를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추격과 생략보다는 단어의 본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짧은 부정보다는 긴 부정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밖의 참고문어 작성 팁입니다. 출처 표시가 애매한 자료들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점검해야 할 부분을 알아보고, 논문을 쓸 때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인용 시에 문원명과 출처를 제대로 표기했는지, 인용 형식은 제대로 지켰는지, 참고문원에 빠진 것은 없는지, 양식은 일관적인지, 저자명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글자 수 등의 조건이 있다면 잘 지켜졌는지, 표지어나 장 구성 번호가 중복되거나 빠진 것은 없는지, 촉수가 적혀 있는지, 촉수가 뒤섞이거나 누락된 것은 없는지, 초록은 본문과 제대로 호응하는지, 결론은 본문과 제대로 호응하는지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글꼴과 글자 크기가 일관적인지, 행간 상하좌우에 적절한 여백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원고는 자기 보관용으로 하나 더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탈자는 없는지, 이름, 소속 등은 제대로 기입했는지, 무엇보다 제출 기한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작성할 때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 Turnitin입니다. 명지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Turnitin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으로 들어가서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를 입력해야 합니다.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는 대학원 교학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의 이메일 주소 입력란에 본인의 학교 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RefWorks입니다. RefWorks는 DB로부터 문원을 저장하고 관리하여 나중에 논문 작성 시에 참고 문원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참고 문원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다음과 같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fWorks의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 학술 DB에서 검색한 자료를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고 이렇게 저장한 자료들은 폴더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자동으로 참고 문원으로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RefWorks에서는 약 4,500여종의 참고 문원 출력 스타일 양식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자들은 이 양식을 선택하여 저장했던 자료들을 참고 문원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RefWorks의 회원가입 방법입니다. 우선 새 계정 등록을 클릭합니다. 교내에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IP 인증이 되기 때문에 기관이 자동으로 검색되고 교회에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룹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룹코드는 도서관으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기타 다른 정보들을 모두 입력한 후에 계정 만들기를 누르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KSDC입니다. KSDC는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만들고 배포하며 통계 분석까지 가능한 DB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논문을 처음 쓰는 초보 연구자들을 위한 북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여러분의 연구와 논문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대1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대1 맞춤형 교육이란 이용자가 교육받고 싶은 내용을 원하는 시간에 사서가 직접 1대1로 교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전공과 관련된 전자자료 활용법 등 유용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도서관 방문을 비롯하여 전화,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도서관 연구학습 지원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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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